안녕하세요 김현웅 매니저가 또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에 4622분 그리고 현재 실시간 4857분 2주만에 235분 구독자가 늘어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습니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예쁜 식물들을 집에서 키워보고자 하시는데요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예쁜 식물들이 있죠 일단 저희가 고려한 선정기준은 첫번째 예쁘긴 한데 실내에서 전혀 키우기 불가능한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밝은 창가 앞이나 베란다라면 관리 가능한 식물들로 선정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꾸준히 인기가 있거나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식물별 관리 난이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나 튜디오 같은 실내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감성 낭낭한 식물들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관리 난이도 상관없이 그냥 예쁜 감성감성한 식물들 지금부터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11위 로즈마리 뽑았습니다 향기가 끝내주죠 내한성도 강하고 남부지방 정도면 충분히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란다라면 어디든지 월동이 가능하죠 로즈마리 항상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10위 커피나무입니다 정말 밝은 자리라면 키우기가 괜찮고 커피 열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크게 우리가 아는 아라비카 그리고 로브스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위 티트리 나무입니다 얇고 오밀조밀한 잎에 하늘하늘한 수용이 정말 여리여리 매력적인 나무죠 하지만 원산지에서는 굉장히 큰 상록 교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나무로도 정말 유명한 티트리 나무였습니다 8위 아카시아 열대지방 아프리카나 호주 원산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자엽 아카시아 긴 잎에 아카시아 롱기폴리아 그리고 둥근 잎 아카시아도 있습니다 7위 마오리 소포라 마오리 코로키아 마오리 코토니스터 등 마오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식물들이죠 은색잎이 도는 잎 모양이 정말 독특한 식물들입니다 생각보다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습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식물입니다 6위 보로니아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 보로니아 속이고요 여러가지 꽃색에 따른 그 이름도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솔잎처럼 얇은 잎들을 가지고 있고 뭐 솔향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위 애니시다라는 식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은 사이즈를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는 관목입니다 봄이면 이 애니시다의 노란꽃을 빼놓을 수가 없죠 4위 이름도 아름다운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정말 밝은 빛을 요합니다 좀 어두운 실내나 방에서는 좀 키우기 힘들고 밝은 창가나 베란다를 추천드립니다 3위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도 에센셜 오일로 유명하죠 또 잎모양에 따라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크고 동글동글한 이름의 유칼립투스 폴리안이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호주 원산의 식물입니다 2위 올리브 나무입니다 품종에 따라 종류가 여러가지 있고요 생각보다 내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베란다나 남부지방에서는 충분히 월동이 가능합니다 분위기 있는 가지와 운치 있는 잎모양 올리브 나무 정말 감성의 끝판 왕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 황칠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의 해안가나 바닷가에 서식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그만큼 통풍이나 이런 통기성이 정말 중요한 나무죠 외목대로 정말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고 분재 형태로도 가꿀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황칠나무였습니다 이렇게 관리 난이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예쁘고 감성감성한 식물들도 여러가지 빠르게 알아봤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완연한 봄에도 예쁘게 키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